에그툼이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일본을 대표해서 지원군으로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일본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국가도에 함께 지키겠습니다! 한민족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대가신 손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누구보다 더 많은 피를 훌륭하던 그 과거의 역사를 생각할 때 저는 일본인으로서 일주일 전간에 맞서 대국인만 들고 싸우다가 빌플리싱, 그 선지, 성렬님들의 악플에 다시 한번 죄송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이 제가 많아서 과거의 그 많은 잘못을 저지렸습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과거의 잘못을 내위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함께 자유를 지키고 대한민국이 그 위대함을 함께 지키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역사는 세계인이 바라봤을 때 놀라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낸 고릅감민족이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70년이라든 이 짧은 세월에 세계 수의권의 전제 대극으로 등록하고 G20의 위장국가로서 단단하게 세계의 지도자들을 이끄는 그런 나라로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존재의 천재 등 노벨서를 수상하고도 남는 세계의 만민들이 권을 받아야 되는 자유시장 견제의 원리, 원칙을 누구보다도 신청하시고 손해 견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가 땀을 흘리고 꾸준히 노력해서 분녀로운 것을 더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으로 베풀어주고 그런 위대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 이토록 찬란하게 세계 앞에 윤특 섰는데 지금 문정권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이 더 전도적이 있다고 19년이 공급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바로 15일 유엔이 유일하게 한반도에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세계 앞에 만매히 축복하는 가운데 공급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특히 올해는 공급 77년으로 과거 그 어느 해보다도 선대하게 세계의 대선령과 세계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전국적으로 선대하게 경축회사를 올렸어야 되는 이때에 현 정부는 왜 그것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자랑스럽고 고득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럽히는 자가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 중 하나가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의 많은 고위급 간부들 앞에서 감족의 눈물을 흘려가는 것입니다! 북한 간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감첩을 잡아야 되는 국정원의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감상에 넘쳐서 그 끝같은 자유민주주의 자유통일이 아니라 환상적인 그냥 연방제성기를 끊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송극정원장 이 나라의 안보를 위험판을 잊어도 함께 다행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이 전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사바 그 주사바 세력들을 다 모아서 지금 무슨 불찬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요? 맞습니다! 임종석의 그나마 역사의 심판을 전태로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손하고 고륵한 정식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이 함께하고 또 극채사회가 더울 것입니다! 일본 또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만세를 외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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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u